바이올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해! 여기 있잖아 바이올린 여기 있잖아 그럼 해 괜찮아 난 다 안달아 동생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해준다는데 최빈이 옆에 서서 해 최빈이 옆에 서서 최빈이 옆에 서서 코 맞고 있어 최빈아 여기 와 그 최빈이 그릴 걸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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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니 최빈이 세일 축하 합니다 오오오오오 종호가 음악이 있으니까 확실히 좋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빈이 여섯 달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이야 최빈이 언니가 있어서 바이오님도 안이야 얼른 와 지금 먹을까? 어 지금 먹자